태고종 양주 청년사 주지 백우스님 49제가 18일 청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지난달 1일 입적한 백우스님 49제가 태고종 종정 해초스님, 부원장 호명스님, 종의의장 설원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해초스님은 청년사 대작불사를 이룬 백우스님의 원력은 그 누구보다 컸다고 추모했습니다. 1955년 석송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백우스님은 서울안정사와 양주 청년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청년사 중창불사 등을 통해 지역불교발전에 기여했으며 2012년 대종사법계를 품수했습니다.